자 계속가보도록 하죠 여기야 여기 이쯤일거야 저기가 락픽이 있는곳이네요 버블레드가 흠흠흠흠흠흠 어어 버블레드 락픽만 딱 찾아가지고 빨리 가자 이쪽으로 가는길이 맞나? 아닌데? 근데 카펠라케이님은 그.. 뭐지? 왜? 팬클럽 돼있는데 처음보는거지? 흐흐흐흐흫 흐흐흫 기억.. 기억에 왜 없지? 혹시 별풍만 딱 쏘고 바로 그냥 좀 보시다가 나가셨던건가? 아닌데? 살짝 눈에 있긴한데 눈에 있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나 여기에 어디야 뒤편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다리 위에 있구나 지금 애들 다리 위에 있어 다리 위에 가가가 그냥가 귀찮귀찮 다리가 무너져서 어차피 다리로 못가 아 저 배도 먹을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보고 싶었어 내가 울 줄 몰랐어 어 개옷 역시 개옷은 화끈하게 해준다니까 어어 아 아 물 때문에 아 방사능 때문에 진짜 방사능이 워낙 강해야지 저기 보이죠 저쪽에 여기 유니크 카렌가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저쪽에 이야 이야 씨 총 봐라 총 이 정도면은 무게가 장난이 아닐 텐데 진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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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들 천친데 어 좀 쉽게 죽이려면 정면으로 가면 안되겠죠 측면으로 들어가야지 뭐 먹을거 있냐 이런게 뭐 항상 공구화 상자는 하나 있는데 이쪽 위로 올라가서 이쪽도 끝으로 가죠 저기 저건물로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 아마 그래서 저기서 저격 위치가 나올텐데 어? 어? 아이고 벌써갔어? 이 맞어 이 총이 치명타가 되게 잘 터질거야 이 총이 단지 단지 어 뭐야 장전수가 세발밖에 안되서 그렇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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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나 여기를 점프를 잘 해야됬었나 아 이렇게다 자 저격수가 있어서 어? 누구한테 들킨거야 쟈蛤 어어어어 아 천S 아 빠 어! 떨어지지마라! 떨어지지마라! 앗! 앗! 저리 떨어졌어! 자기라! 자아 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야아! 58번 이렇게 못해! 근데 안맞였어! 자기라! 안맞였어! 안맞였어! 아이! 야! 아이! 안맞는구나! 뭐 막혀있구나! 야! 이걸로 보면 하나도 안막혀있는데 막혀있어! 또 그렇겠네? 야아! 원샷 원킬! 쟤 또 온다! 어디로 올것인가? 이쪽으로? 한방 더! 빨리 쏴라! 이쪽에도 있을텐데 애들이 왜 안에 들어가있나본데? 밭 시스템 액티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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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안에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그러네 저..저깃죠 아잇 이 사이로 쓰면은 맞으려나? 아잇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안 잡혀 여기도 있는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오프 자 여기도 있어요 되게 많죠 은신이니까 몸통 맞춰도 참방이 죽는거야 어! 안 맞았어!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어 안 맞냐?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오프 오케이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 일단 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 저기 밧 시스템 액티베이터 밧 시스템 오프 오케이 네 레이더들 소굴인데 완전 저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 한명 있죠? 쟤는 밑에 내려가서 죽여야죠 시체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디서 뭘 쏴 죽였는지 일단 여기 스나이퍼 스나이퍼 오! 자 맞아라! 오케이 여기도 하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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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 뒤에 있죠? 저 벽 뒤에 있는데요 저 벽 일단 내려가죠 여기 여기에서도 아까 두명을 죽였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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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쪽 외로 fees 에 이쪽 여기 시동 이만 아잇 오케이 음 그래도 있네? 또 어디지? 아까 여기에서 한 놈 죽였구요 불 켜고 다니죠 이제 몇 마리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발견하는 대로 그냥 5층으로 죽이면 돼 아잇 여기도 어이 지뢰가? 이 쪽에서 한 명 죽였는데 이 쪽 아니었나? 아 이 쪽 아니구나 아이씨 아이씨 저기도 하나 있구요 저쪽 끝에서도 하나 죽였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길 막혀있네? 이쪽 도로쪽 이었는데? 음 여기 내가 저기서 쐈으니까 이쯤에 하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이 방향이 아닌가? 아 이 방향이 아니구나 여기 아래도 하나 있구요 이 아래도 하나 여기 여기 넘어섰나? 여기 아래도 어 저기있네 이것도 하나 있고 여기 차 뒤에도 하나 있고 여기 이 대로변에도 하나 있구요 음 저거 저거 이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바아암 했어 했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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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떨어지는 애 하나 있지 여기로 떨어지는 애가 하나 있죠 이쪽으로 제가 이쪽으로 하나 굴러떨어진 애가 있는데 여깄다 여기서 여기가 진짜 They called me They called me ZA They called me They called me They called me 여기 이제 지뢰 위에서 겉에 보이는 것만 하고 하나 또 있을텐데 안보이는 숲으로 있을거야 없네 이제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기억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밑으로 들어가는 구멍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냥 가는 구멍 쪽에 아마 버블헤드가 있을거에요 그 하얀 방석에도 뭐 이런 애도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에 음 저거 저거 저긴가 여긴가 저긴가 일종이 하는거 같은데 어.. 웨스트 잠시만 여기도 뭐 먹을거 있나 요거 요거 갈 수 있는 데가 아 갈 수 있는 데군요 언더워크 저희가 아마 하숙으로도 갈 수 있는 데일거에요 여기였던거 같은데 일단 끄고 야씨 왜 그 벽이 벽이 안바.. 그 땅 안박히지? 담배한부름 회사 불을 꺼낸다 불을 꺼낸다 아 책인줄 알았네 천천히 아직 은신질주폭이 없기때문에 천천히 가야돼 방식 시스템을 꺼낸다 방식 시스템을 꺼낸다 오우 슈가밤 잠시만 보이네 안쪽 개몬 열여덟개 자 개몬소총 탄이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참 좋아 게다가 이게 좋은점은 어 그 VAT 뭐야 그거 있잖아요 배트 그 그거할때 이게 소모량이 되게 적어요 쓸때 게다가 파워도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저기 하나 있는데 오우 오우 은신착이다 자 미사일도 두개있고 미사일 쓰는 애가 있나 불안하게 화염방사기 아니었나 수업 잠시 아 두개있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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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들키기 쉬울 거야 내가 기억하고 여기서 항상 많이 들켰던 것 같은데 그쵸? 이것 때문이었구나 얘는 화해방색이 되고 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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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빨리 쏴 빨리 쏴 오 안돼! 아유 진짜 오케이 도망가려고 해서 다리부터 일단 못쓰게 한건데 막 뛰어가거든? 도망가려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전도채 아유 오우! 얘가 책을 갖고 있네? 금은거 열쇠 잠시만 또 애들 얘가 어디지? 나 주위를 뜨고 주위가 뜨는데? 어? 얘 뭐야? 원래 여기 위에 있는 앤거 같은데 터지면서 이쪽으로 왔나보구나 차이니즈 어설트라이플 저 차이니즈 어설트라이플도 저 멘토스 하나 먹어 주면 백 딱 되겠다 백 딱 되겠다 백 딱 되겠다 포탑 제어 시스템 이미 터트렸으니까 됐고 저장하구요 아직 안죽인 애가 있나? 왜 주위가 계속되지? 음 다 다 다 다 죽인거 같은데? 308 구경타냐 좋아좋아좋아 이번에 이쪽 건물 지금 9060 오른쪽 pensarly 잠깐만요.. 히- 전투 산타 친구이라 죽일뻔 했다... 진짜 위험했다 어.. 일단.. 구급품 페렉팩 하나 먹고 스팀팩 두개 어 쟤 자고 있는데? 이걸로 한방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머리만 치우기가 좀 힘들어요? 패드가 이쪽으로 있어서 한방에 죽이는 걸로 주보세요 이걸로는 몸통맞아도 한방에 죽겠지 오케이 밑에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히힛 라잇 언 뭐야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